아침 일찍 문자 하노이에서 문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먹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주 간소한 아침 식사인데 일단 영상을 좀 잘 나올려나 모르겠네 이정도로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 아 문자 농 베트남으로 맛있다는 뜻이 농 농과 국물이 좀 뜨거워야 되는데 사장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7시인데 햇살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고 투어 버스도 길에서 지금 픽업하러 왔다갔다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더운 나라라서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열금 연과 축구 ster 누군이 반반 FA signing 우선 어 band 뇌 Sci 스 중국 i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